시작은 스피드런 쌈딱 점프 해야 되는데요 뒤에 갔다 가라는 건가? 굳이 그래야 되나? 뭔가 비슷한 구조를 봤던 것 같지? 다른 맵이겠지? 뭔데요 이거? 아 이거 맵이 익숙한데? 아 뭔데 이거 대충 던진 건데 딱 맞아버리네요 월드레코드 왜이렇게 빠르지? 아 잠깐만요 버섯을 안 먹어야 되는 건가? 뭐 잘하면 버섯 상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올라오지마 아웃노우 아 진짜 타이밍 좋다 저 종이형님 안녕하세요 아 말도 안 돼 이게 안 밟혔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푸시아앗 오케이 스타머키가 생각보다 어려웠어 스타머키는 스타머키는 파이프를 들어가야되는거야 그러면? 일단은? 진심? 몇번째 파이프가 들어가지는건데 맨 오른쪽에서만은 법사가 안나오네 왓? 가능하다고 이게?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래? 그래? 그럴리가? 그럴리가 없지 다시가자 다행히 요시가 딱 타졌네 다행히 요시가 딱 타졌네 다행히 요시가 딱 타졌네 어후 노 한칸 슉 슉 슉 오우예 크다 헐 불과 불 사이를 통과 아 그 폭탄 근데 이거 막상 이렇게 터뜨리면 괜찮네 오우 노우 휴 후우 후우 안무생강님 안녕하세용 와 빡세 아니 잠깐만 와 와 나 밑에 거 떨어질려 했던 건데 와 같이 움직이고있구나 builder 자 올라가서 죽었겠어요 슬슬 끝내지 그래 네 안하지 좀 됐습니다 어 좀 높아 끝나버렸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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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피해라고 이걸 어떻게 피하니 그래 고맙 고맙 으 뜨아 아는데 어차피 시야가 안잡히면 해머가 안 떨어지네 동기 좀 들어가시구요 으아 에 해머 불어들이 떨어진다 끝날까? 여기 떨어졌다가 못 올라오는거 아니겠지? 허... 쫄았잖아... 쿠파? 위에 있네? 떨어지겠다 이거... 어우... 우와... 이... 이르렀... 짜뿌우! 바닥이 있어요? 설마 바닥을 내려갔어야 했나? 느낌 좀 안좋아 쿠파 열심히 따라오네... 느낌 좀 안좋은데... 으흠... 흠... 으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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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이상하다 이거... 랩 이상하다 이거... 신기록이라고... 밑으로 가는게 또 빠르긴 했을텐데... 으흠... 으아아아아아 이런 으아아아아아 이런 어 뚜껑 끼고싶지만 불가능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케이 끝날 각인데 이거 슬슬 아 설마 이래서 스핀 어휴 저 문은 무엇인가 아하 주지각 아 이것도 스핀인가? 뭐야 이건 아니잖아 점프하세요 아이고 진짜 오예 그거야 야 바로 점프해주네 이건 고맙다 말 자꾸 안 듣더니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